음악 우리는 현재 다양한 문화가 섞인 글로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인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이 타문화의 습득을 넘어 채화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식 서비스가 기반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NS를 이용한 문화의 파급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룹 방탄소년단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우뚝 섰고 해외 팬들은 그들의 가사와 춤을 통해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SNS는 자신을 나타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문화 크리에이터들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면서 좋은 점, 다문화 가정이 말하는 우리나라, 인도 음식 먹방 등 농촌 문화, 다문화 가정,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는 부동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전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크리에이터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자체 보유한 네이버 파워블로그 18개와 네이버 TV 채널 20개, 다음 카페, 다음 UCC, 유튜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와 카카오 스토리, 구글 플러스,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각종 SNS 홍보 플랫폼과 100여개의 언론사, 223개의 지역 쇼핑몰과 12권역별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바로 업로드하고 SNS 팔로워 40만 명에게 상시 노출하며 소통과 수익 창출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